자, 지금부터 우리 함수라고 하는 도구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함수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납상자예요 우리가 살다보면 집에 살림이 많아지면 수납상자를 장만해서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드가 많아지면 그 코드를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함수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도구는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론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적으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구경하는 걸로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input 이라고 하는 저 태그가, 저 코드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onClick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있는 이 input 태그가 1억 개가 있다 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야 충분히 절망적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억 개를 다 코딩해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개만 딱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음... 제가 다른 색깔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 뿐만 아니라 1억 개의 파우더블루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괄로 우리가 기계를 이용해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파우더블루까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기 있는 이 코드와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완전히 같은 코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코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웹페이지의 크기가 커지고 웹페이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할 때 그만큼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가 우리를 어떻게 이 불행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중복된 코드를 저는 잘라내기 했습니다 여기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카피한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제가 가져온 저 코드에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음... 데이 아니 나이트 데이 핸들러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괄호에고 괄호 닫고 괄호에는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의 이름을 저는 night day handler 라고 지정하고 싶은 거고 이러한 문법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게 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라는 뜻에서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다가 그냥 저는 self라고 하겠습니다 무시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th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다 self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night day handler 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로직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save 말고 this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night day handler 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갖다 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night day handler 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실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일 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이 웹페이지와 똑같이 동작하지만 똑같이 동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효율성을 갖는 코드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파우더 블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색깔로 바꾸면 night day handler 라고 하는 저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1억 개라면 그 1억 개의 사용처에서 컬러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유지 보수가 극단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코드가 만약에 1억 줄이었다면 그게 1억 번 등장한다면 반복된다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걸 통해서 웹페이지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ight day handler 여기도 night day handler 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똑같은 로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night, 밤과 낮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는 코드라는 것이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코드들의 정체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함수에 대한 문법은 아직 모르지만 함수가 정말로 수납상자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이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함수의 이론을 살펴볼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함수의 이론을 살펴봅시다 자격 포인트 ível crust 1400 peu 없다 중요 аст tweeted